이번 사연은 짐 싸들고 찾아와서 며느리 노릇하라는 시모에게 쌍욕을 퍼붓고 시모를 내쫓아버렸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짐 싸들고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며느리 노릇을 하랍니다. 어머님은 부모 노릇, 시어머니 노릇은 했냐고 했더니 쌍년 어쩌고 하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남편 앞에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욕보다 더 심한 욕을 해드렸습니다. 인간같지 않은 년, 천하의 쓰레기 같은 년 등등 시어머니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딸 불러서 니 애미년 데리고 꺼지라고 했어요. 집을 나서는 시어머니와 신우의 뒤통수에 대고 욕을 더 해주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되었고 아이는 둘이에요. 시아버지는 남편 어릴 때 돌아가시고 결혼할 때 홀 시어머니였습니다. 신우는 저희보다 1년 먼저 결혼했고요. 신혼집은 저희가 각자 모은 돈을 합쳐 작은 빌라 사서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전세를 갈까도 생각했지만 대출이자 안 나가는 것을 선택했죠. 혼수는 저희 집에서 제가 처음으로 결혼하는 거라 이모, 삼촌, 고모들이 가전제품 하나씩 사주셨고 나머지는 친정오빠가 사줬어요. 결혼하고 1년 정도 후에 시어머니가 합가를 제안했고 어차피 나중에 모시고 살게 될 거 지금부터 합가하면 어때 하는 마음으로 합가를 했습니다. 신혼집 뺀 돈과 시어머니 사시던 집 뺀 돈으로 새 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신우가 전세 살던 집 주인이 집을 싸게 판다고 했다며 돈을 빌려달라 하더군요. 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은 돈 관계는 부모 자식 간에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면서 차용증 받고 신우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신우는 저희가 빌려준 돈 5년 안에 갚기로 했고요. 그 돈 액수는 1억 5천이었어요. 저도 직장을 다녔지만 시어머니는 청소만 했어요. 나머지 가사일은 제가 했고 남편이 조금 돕는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제가 버는 돈의 두 배 가까이 버니 별 불만은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매달 시어머니 용돈 50만원씩 드렸습니다. 큰애 낳고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하면서 큰애는 회사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큰애는 저랑 같이 출퇴근했어요. 그리고 둘째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하면서 아이 둘 다 회사 어린이집을 보내며 살았죠. 그렇게 살다가 둘째 두돌 때 참 어이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신우가 제 눈치가 보여 친정에 오기 어렵다는 말을 했대요. 시어머니는 신우가 그렇게 말을 하니 저희 보고 나가라더군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기도 했고요. 시어머니 집인이 어쩔 수 있나요. 나가라는데 나가야죠. 그래서 저는 신우에게 빌려주었던 돈 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동안 모은 돈도 있으니 신우에게 빌려주었던 돈 1억 5천을 받고 대출 조금 얻으면 30평대 아파트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는 신우가 돈 빌려간 지 5년이 훨씬 지났을 때였는데 말이죠. 신우가 왔을 때 시어머니와 함께 얘기했죠. 5년 안에 갚기로 했는데 기한이 지났다. 형님이 여기 오는 거 눈치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분가를 하는 건데 안 갚으면 어쩌냐. 대출을 받아서라도 줘라 했더니 형님은 가족끼리 사정도 안 봐주고 돈 갚으라고 한다며 욕을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가족에게 빌려준 돈을 받냐며 욕을 했습니다. 그때 천하의 쌍년이라는 소리도 들었네요. 그럼 애 둘을 데리고 길바닥에 나 앉으라는 거냐고 갑자기 나가라는 엄마가 엄마냐고 돈 안 갚는 누나가 가족이냐고 했는데 시어머니와 신우는 들은 채도 안 하더라고요. 남편은 차용증을 괜히 쓴 건 줄 아냐며 법으로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 소리 듣고 시어머니와 신우는 신우 사정이 안 좋으니 일단 대출을 받아서 시작하라는데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친정에서 제 명의로 된 집을 처분해 주시고 저희가 모았던 돈을 합쳐 친정 근처에 30평대 아파트를 샀습니다. 물론 제 명의로요. 그때도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욕이란 욕은 다 들었네요. 집은 남편 명의로 해야 한다면서 매일같이 전화와 문자로 욕지거리를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도 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좋게 말하기도 했지만 시어머니와 신우는 멈추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집은 제 명의로 했습니다. 이사를 하느라 남편과 저 둘 다 많이 바빴어요. 이삿짐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남편에게 소송하라 했습니다. 남편은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고 그 사실을 알렸더니 신우는 바로 돈을 갚더라고요. 이자까지 전부 받아냈습니다. 신우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갚았는지 대출을 받아 갚았는지는 모릅니다. 저에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요. 신우에게 받은 돈 친정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안 받으시려 해서 통장 만들어서 도장과 함께 드렸습니다. 이때 만약 남편이 불만을 가졌다거나 했으면 바로 내쫓아버리고 이혼했을 거예요. 그 후로 시댁의 발길 끊었고 남편과 애들만 보냈죠. 신우는 계속 저에게 전화해서 욕도 하고 악담도 하는 게 취미였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저는 신우와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게 취미가 되었습니다. 선배 언니가 녹음하라고 가르쳐줘서 시작했는데 재미도 있더라고요. 막말하는 신우에게 옛날 일 슬쩍 끄집어내면 제 유도에 신우는 걸려들었습니다. 옛날 일들 전부 녹음해 두었죠. 녹음된 내용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신우에게 쌍욕을 퍼부어 주었습니다. 니년이 전화로 한 얘기들 전부 녹음해 두었고 변호사 찾아가서 물어보니 이혼 사유는 니년한테도 있다더라. 남편과 이혼할 때 니년도 가만두지 않을 거다. 위자료나 준비해라 했더니 전화를 뚝 끊더라고요. 얼마 전에 속 시원한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시댁의 발길 끊고 얼마 안 돼서 신우 남편이 사업한다고 시어머니로부터 사업자금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사는 집으로 담보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대주셨대요. 몇 년 지나 신우 남편이 하던 사업이 쫄딱 망하고 시어머니는 대출금을 못 갚아서 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신우가 시어머니를 모실 줄 알았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얼마 전 주말에 갑자기 저희 집에 오셨어요. 몸이 안 좋아져서 혼자 살기 힘들다고 저희 집에 들어와 살려고 왔다더군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서 한참을 웃었네요. 저보고 며느리 노릇을 하랍니다. 며느리 노릇을 내가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시집을 왔으면 며느리 노릇을 하는 게 당연한 거라네요. 지난날에 신우 년이 불편해한다고 우리를 내쫓은 사람이 M이라고 M이 대접받겠다고 하는 거냐고 했죠. 말 그대로 M이라고 했어요. 나한테 온갖 쌍욕을 했던 시어머니 년한테 며느리 노릇할 정도로 내가 어디 모자란 사람으로 보이냐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한테 싸가지 없는 년, 개년 등등의 욕을 하시더군요. 어머니는 미쳐날뛰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걸로 착각하는 쓰레기인가 보다고 내 입에서 더한 욕 나오기 전에 나가라고 말하고 남편에게 신우 전화해서 오라 하라고 했습니다. 끔찍히 사랑하는 딸에게 의지하라고 했죠. 남편이 신우에게 전화하고 있을 때 일부러 큰 소리로 욕지거리 좀 해주었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신우 부부가 왔는데 금세 온 걸로 봐서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데려다줬나 봐요. 신우에게 당장 네 애미년 데리고 꺼지라고 했습니다. 너희 미친 것들이 우리에게 피해준 것만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남편놈까지 내쫓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어요. 신우는 노인네 살면 얼마나 사시냐고 하길래 저 사람 재작년에 황갑이었다. 저게 노인네냐. 지금까지 며느리 노릇한다고 남편 시켜서 영양제며 보약이며 보내드렸다. 저 사람 나보다 건강한 사람이니 네 년이 데려가서 돈 벌어오게 시키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져온 짐가방은 제가 직접 시어머니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신우에게 계속 전화가 오는데 다음날 전화를 받았어요. 자기네도 어려워서 시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엄마 돈 끌어다가 사업을 했으면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편과도 이혼할 거니까 예전에 말한 대로 네 년도 위자료나 준비해놓으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신우 집에 가서 며칠 있다 오겠다더군요. 집에서 쫓겨났고 이혼하게 생겼다고 하며 신우 집에 해서 며칠 있다가 오겠다는데 한참을 웃었네요. 그리고 남편은 짐을 싸서 신우네 집으로 갔어요. 남편은 신우네 도착해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바꿔주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참 좋으시겠어요. 사랑하는 딸과 함께 사시면서 아들까지 끼고 살게 됐네요. 사랑하는 아들 돌려드리는 게 며느리 도리인 것 같아서 돌려보네요. 쓰레기들끼리 잘 살아보세요. 형님이랑 어머님한테도 이혼에 대한 책임 물을 거예요. 위자료 준비해놓으세요. 사소한 것에도 개지랄에 쌍욕을 하던 시어머니가 웬일로 아무 말 못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이 얘기해주는데 이때 시어머니 얼굴 근육에 경련이 났었다고 합니다. 신우네 집에서 남편은 온갖 진상을 떨다가 왔대요. 입은 옷 아무데나 벗어놓고 퇴근하고 들어가면 거실 쇼파 차지하고 있으면서 TV나 보다가 매일같이 야식 시켜달라고 했답니다. 신우가 뭐라 하면 내가 누나한테 돈 빌려줬던 거 기억 안 나냐고 했대요. 내가 이자도 대출보다 훨씬 적게 받고 빌려줬는데 고마움도 모르냐고 큰소리 냈대요. 아이들이 있어서 큰소리 나는 것은 싫었는지 신우는 남편에게 크게 몰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4일째 되는 날 신우 남편이 남편을 불러서 얘기 좀 하자고 했대요. 처남이 여기서 살 거면 지킬 것은 지켜라 생활비도 보태라 이런 말을 하길래 내가 누나랑 엄마한테 한 게 얼마인데 이런 소리를 하냐고 엄마 집 날려먹은 주제에 그게 할 소리냐고 나 이혼당하면 위자료 줘야 해서 돈 없다고 했답니다. 다음날 신우 남편은 신우와 엄청 싸우고 집을 나갔다네요. 다음날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우에게 누나랑 매형 정말 양심도 없다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러냐고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하며 그 집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신우가 못돼 먹은 짓을 할 때 시원하게 해결 못해준 남편에게 감정이 조금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면 넘어가도 될 것 같으면서도 마음이 복잡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누워서 침뱉기라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렸나 보네요.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쌍욕을 하신 건 쓰니님의 정신건강을 위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정신과에서조차도 욕을 권하는 경우가 있대요. 남편에 대한 처리는 많은 분들의 조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